요즘 저의 최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자신만의 취업 꿀팁이 있을까? 진짜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 선물가게! 웰롱! 안녕하세요, 선물가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항목직으로 입사하게 된 이한영 프로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입 교육 과정 중인데요. 신입 사원들의 일상과 또 직무별 취업 꿀팁들을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저희는 출근 중이고요. 저희 동기 프로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하이테크 전기직으로 입사한 하성재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현장 견학을 가는 날인데요. 그 속으로 같이 가보시죠. 저희는 지금 잠실 진주 현장에 와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들으시네요. 작년에 제가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신다. 저희는 지금 현장 견학을 마치고 다시 교육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이제 경영지원 직무 두 분 모시고 인터뷰 해볼 텐데 먼저 프로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영지원 직무로 입사하게 된 송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영지원 직군으로 입사한 이채영 프로입니다. 아, 다들 반갑습니다. 형, 그러면 오늘 현장 한번 다녀와봤는데 소감이 어때? 원래 주택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냥 현장 자체를 처음 가보는데 소장님과 대화도 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엄청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그러면 경영지원 직무에 꿀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신만의 취업 꿀팁이 있을까? 진짜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 결국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한 거에 있어서 이유, 왜,를 항상 생각해보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면접을 할 때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저는 인턴 삼성불산에서 인턴 경험이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 기회 있으면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퇴근을 하고서 다 같이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와서는 틈틈이 BIM 소프트웨어들을 공부하고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는 이제 출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동 ECT 센터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저는 ECT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저희 교육 듣는 장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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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저의 최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저희 교육에서 삼성물산과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하니까 존경합니다. 화이팅! 네, 저희 밥 먹는 식당이고요. 사원장을 찍어주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카레입니다. 오늘의 점심은 카레입니다. 아주 맛있겠죠? 그럼 사원님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토요일! 우리 하나 끊겨있죠. 놀이 하나 끊겨 있네요. 별 누가 그렸을. 이것까? 1분 안에 이걸 하고, 비즈니스 2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마케팅 프로세스 총괄. 사실 제가 현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뒷 투입되게 될 그런 단계는 시공 단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건축학과 출신 건축직 프로님들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건설사에 취업 준비를 할 때 건축학과만의 어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학과는 5년 동안 다양한 도면도 볼 줄 알기 때문에 도면을 볼 줄 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는 점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건축학과 출신으로서 건설사를 준비할 때 취업 꿀팁이 좀 있을까요? 건설사에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 인턴 경험이 없어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나윤프론님께서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의 강점이랑 약점을 잘 알고 강점을 좀 더 어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남은 2주도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는 볼링을 다 치고 이제 집으로 복귀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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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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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